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의 유권자 여러분 주 7번 안혜욱입니다. 제가 이곳에 출마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관계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정치적 야망이나 욕망도 없습니다. 도저히 지금 나라를 망구의 길로 이끌고 있는 쓰레기 같은 검찰 독재를 향하고 있는 신일매국노 윤석열을 단죄하고 실제주의 가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나마다 하늘의 상서 지하실에서 피어난 독보사인 긴건이를 단죄하여 선거혁명을 통하여 미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4월 5일 전주월 국회의원 제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과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전주월 국회의원 선거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는 바로 윤석열 국제정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들께서 4월 5일 국제정권 심판의 날에 나서셔서 저 기호칠분 안혜옥을 지지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윤석열 김건이는 사망선거를 받고 한도군은 그 자리에서 혼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고 전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구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과 그 혁명적 선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전주가 일어서서 하면 전주가 살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통학 이념 그리고 1100년 전에 이곳의 왕도를 건설했던 계릉대왕의 그 더럽은 기상을 담은다면 천년여 년 만에 혁명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여러분의 높은 지성과 그리고 민주의식 미래를 성찰하는 전주시민들의 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4월 5일 반드시 김건희 윤석엘에게 제 사랑이 되게 합시다. 영원 나사와 주십시오. 아뇨옥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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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